일단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차기작을 두고 기른 건 아니었고요 일단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길렀던 건데 많은 분들이 작품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작품보다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긴 머리로 촬영할 거냐 일단 로케이션 촬영지가 결정이 되면서 쿠바랑도 그리고 남자친구 김진혁이라는 인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 긴 모습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르게 되었고요 일단 김진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맑고 긍정적인 청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녹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혜규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희균아께서 사실 잘 챙겨주세요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인지 촬영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살짝 어려움이라고 할까요? 다가가기가 좀 그렇고 성혜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촬영하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면서 지금은 첫 촬영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송혜규 선배님도 그렇고 차수연 대표님도 그렇고 밥도 잘 사주시고 마음도 참 따뜻하시고 연기적으로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그냥 다 예쁘신 여자 모든 게 다 예쁘신 여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